때리는 인간은? 빨리요. 왜요? 못 보여주겠어요? 아니, 당당하면 왜 못 보여줘, 그죠? 뭔가 꿀리는 게 있나 보네. 지금 당장 저랑 경찰서 가시죠. 보는 인간들이 많다. 일단 후퇴다. 저 변태 자식이씨! 야, 거기야! 와! 뭐야, 저기가 왜 자꾸 따라와? 야! 주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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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선수는 좀 미셉이야! 서장하자. 이번에도 개설하고 가야지! 고맙습니다. 다행히도 좀비는 지치지 않는다. 잠깐, 실례좀. 맞다. 니네 이모 운동했댔지. 무슨 운동이더라? 저, 부원이요. 황맨! 황맨! 결국, 나도 이렇게 인간들에게 최후를 맞는 건가?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